술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어는 식료 찬용이구요 전순위 1460년 전통식품명 술콩이고 식품명 원문은 대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출산 후에 3반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콩 큰 것으로 반대를 술 3대에 삶아 반이 제대로 졸여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조리법입니다 콩 큰 거 0.5대를 술 3대에 넣고 삶는다 2 반으로 졸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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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